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트렌드에 맞습니다. 맞는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는 미국의 미디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고 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관련한 비트코인 관련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또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종목들이 갔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 관련 종목들의 탄력이 오늘 좀 약하죠.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고 또 이번 주는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10일 날 발표가 되는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어쨌든 CES가 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로 좀 매기들이 많이 가거나 또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매기가 많이 갔기 때문에 매기를 좀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관심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이미 이태프 승인 기대로 올랐던 것이 2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눌리목 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 하나 편입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을 잠깐 보면 오늘 이제 보시면은 뭐 쭉 컴퍼니케이가 이제 39.9% 나와 있죠. 그리고 IT10 20% MBT 15% 또 아프리카 TV는 현재 보시면은 33%의 수익을 내고 있고 어제 이제 편입을 했죠. 미스터 블루 2%인데 이게 지금 20, 30 이렇게 쭉 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은 MBT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컴퍼니케이라든지 또는 조종목은 이제 금리나 수익으로 제가 편입을 했었고 IT센은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결국은 이제 금리 하락이나 통화량 증가는 결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수발을 하면서 금 내지는 물가 상승에 대체되는 그런 자산들의 어떤 투자가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대체로 제가 이제 넣는 종목이 IT센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IT센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움직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이게 수익이 났다가 여기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30%의 조정이 좀 나온 상태고 더블 바텀 만들어서 지지선이 더블 바텀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2차 목표치까지 하면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 잠깐 보면 미스터블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대량거리에 실으면서 어제 첫 양선을 이렇게 냈거든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프리카 TV 가듯이 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뭐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 지수가 잘 못 가요. 어제 미국은 올라있지만 우리 증시는 잘 못 가죠. 그것은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이 기업 실적 발표에서 나타나겠지만 우리 경기는 쏙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은 좋지만 중국하고 유럽은 부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 규모가 22% 정도 전후이기 때문에 유럽 또한 그 정도 수준이고 중국 또한 그 정도 수준이라서 3분의 3개 중에 2개 시장은 좋지 않고 1개 시장은 좋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수익률이 또 기업 실적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된다. 지수는 박스권에 계속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높은 자리 종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터널아운드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이고 그 과정에서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가격은 3,265원. 종목 이름은 바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은 김준호 매니저님 포트헤디 있습니다. 있지만 한 달 정도 전후 계속 안 가고 있고 행보 기간 조정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전환이 되게 되면 상승 쪽에 우주돌파를 기대해도 되는 그런 자리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보고 다분히 이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결국 통화 증발이나 장기 금리나 수혜주로서 사실 비트코인이 어제도 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마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맥이 우리나라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마도 한쪽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AI 쪽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순환하면서 못 갔던 부분들은 바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종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시면 너무너무 안정돼 있어서 1차 상승 이후에 행보 등락 박스 조정을 했는데 이 종목이 끝나면 길게 이렇게 첫 대량 거래 수반한 양산 이외에 이렇게 박스고리가 갇히면 넘어갈 때 그냥 급등을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패럴렐하게 평행하게 이런 양산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보니까 이 종목 한번 보시기 바라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 잠깐 보시면 어쨌든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비트코인과 연관이 돼 있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또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거나 하는 내용들은 김조로 매니저님께서도 설명했을 때 다 소개된 거라서 최근에 트렌드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2년 1개월 만에 6,300만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2년 1개월이면 올해 24년이니까 2021년도 12월이에요. 그때 이후에 돌파를 했고요.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던 그 시점까지 회복이 다 된 거예요. 조만간 고가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보인다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운명의 한 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SEC에다가 많은 펀드들이 또 서류 수정문 제출에 러쉬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되려면 나름대로 관료들, 정부 기관하고 소위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부족하니까 채워달라 그러면 그것도 수정을 해서 갖다 주고 어떤 허가 기준에 맞는, 승인 기준에 맞는 걸로 수정을 하게 되는데 러쉬를 이룬다는 것은 뭔가 기대감이 높다는 거고 그걸 또 반영해서 어제 관련 종목 급등을 했던 걸로 보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되게 좀 시장의 특징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확실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오전에 좋은 흐름이 조금 약해지면서 지금 꺾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는 의견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결국에 남은 장도 결국에는 약간의 이런 가상화폐 테마나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신지 그래서 그 가상화폐 쪽이 그래도 그 안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테마로 보시는지 좀 이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보셨고 또 김태우 매니저님도 사실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과다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 시장이 조금 먼저 간 감이 있죠. 그래서 많이 올랐던 거고요. 또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번 조정이 단기에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박스콘에 갇힌 기간이 적어도 한 달이다. 이번 달 말까지는 그냥 갇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의 순환매는 우리 노원 매니저가 말씀하신 대로 테마 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작년에 많이 갔던 섹터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꺾이는 것도 보셨습니다만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이런 경우는 너무 높고 로봇도 인공지능도 높은 종목 종목들은 안 갑니다. 새롭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관련 종목들은 일부 발굴이 되고 있고 반도체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에도 그렇지만 높은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정보에 감안해서 바닥권에서 턴어라 되는 그런 테마들이나 섹터들 그리고 이번 섹터는 섹터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보통 한 그룹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중에 1등주가 당연히 있을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소세터로 돌아가는 형태의 작은 개별 종목 테마 순환 내지는 개별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과 관련해서 목표치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치는 4,100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5,2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나이는 2,7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